야 그래 왜 자꾸만 소문이 퍼졌냐? 아니에요. 저 오늘은 그런 사람 아닌데. 그래 얘들아 미안하다. 미안하다. 그럼 오데스의 상판은 풍수 듣기로 정하자. 그럼 사리면서 하게 되잖아. 그래! 좋다. 오 그거 좋다. 오늘은 오데스 이상식 풍수 싹 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. 감사합니다. 왜 두 개나 줘? 두 개나 주는데요? 한 번만 이기면 골드인데? 얘네들도 아는 거지. 라이엇들도. 내가 실버에 있을 실력은 아니라는 것을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이거 짜오려. 다... 으아á! 앞듀전으로 해? 와... 지렸다. 깐다. 지금 싹 갔는 중 그냥 바텀은 이미 뿌사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뭔 소리예요? 제가 하고 있는데 손캠 이거 되나? 오 되네? 약간 되네? 마우스 말고 그럼 이거라도 봐. 손가락 손가락 앞 비전을 자꾸만 갈기 룰룸 있고? 그냥 돌았나? 진짜로? 이지 이지 이지는 키가 이지는 키가 이지는 키가 아우더 닋아 오 왜이렇게 쎄? 나 천원이야? 나 천원이었어? 헐 아 나 3번 눌렀어 아 나 수원 3번인 줄 알고 뭐야 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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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! 아! 하지 말자 무시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? 정답 키워주면 뭐에 자꾸 빚으면서 천대방한테 제압골 상납하는데 초반 4초 맞고 입어야지 못 힘들어요 진진되면 깨달을 때 보지 않았냐? 제압골이 역전의 발판이란 거 뭐야 왜 이렇게 다른 거 왜 저거래? 트린다미어? 아 이거 격저다! 야 이거 격저 트린다미어 정글을 한 적이 없는 X이라고요 첫판이라고 아예 첫판 됐어 그냥 내가 이기면 돼 내가 조프해면 돼 내가 조프해면 돼 내가 조프해면 돼 내가 조프해면 돼 아! 개X같은 게임 X발! 쟤네 방풀 아니야? 아니 뭐야 이건 또 디즈니야 유령 유령 솔직히 유령인가봐 유령 오 X발 피해 스킬 피해도 오 오 뭐야 X발 오 와 트린다미어였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죽을때로 잘할 때가 있으면 못할 때가 있는 거. 브론즈들과 두어하고 MMR 개박살낸 거 열심히 실버 2도 갔다 오면서 복구했어요, 여러분.